안녕하세요. 콜라보 뉴스 장안나 기자입니다. 요즘 모든 것이 온라인 시대로 변화하면서 각종 청구서를 확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도 급변하고 있습니다. 모바일 전자고지 및 납부 서비스를 일체형으로 간편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쇼비지팜 이서희 대표님 모셨는데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모바일 전자지로 서비스 도입 시에 이용기관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고객에게 정보 제공 및 결제를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수납 업무 관리가 편리해집니다. 그렇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죠? 네,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바일 결제 시에 입체 수수료도 제로이며 공동 인증서가 필요가 없어서 약 20초이면 간편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모바일 전자지로 서비스 어떤 기관 및 업종에서 사용 가능할까요? 네, 기존 청구서 발행 및 수납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각종 통신사, 신문사, 우유대금, 아파트 관리비, 렌탈회사, 종교단체 등에서 다양한 업종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. 네, 또한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한 노인분들이나 초보자분들 또한 쉽고 간편하게 청구서를 받아보고 또 즉시 결제가 간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될 전망입니다. 네,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.